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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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당 내부의 혁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 내부에서 부적절한 언동이 있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누구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명이나 반명만 저격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친명이라면서요. 본인은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당 내에서 보면 현재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에 관해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지적할 건 지적을 하고 그렇게 나서시는 것 같은데 혁신위원회는 그런 역할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 개선에 관해서 좀 더 많은 논의하고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아직 혁신위가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당 자체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제도 개선화를 만들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측면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혁신위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여론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도 때로는 꼭 좋은 모습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내 시스템 개선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조용히 움직이는 혁신위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후 시스템 개선안이 나왔을 때 또 엄청나게 시끄러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셔서 차분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위원님. 지금 조상호 변호사께서 일단 사람 한 명 한 명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도 좋지만 그것보다 시스템 개선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혁신안이 지금 1안이 나오고 2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1안도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으면 시스템 개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보면 혁신위가 일을 잘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먼저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무슨 이벤트성으로 뭘 하나씩 하나씩 질르는 방식이 과연 도움이 될까.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질르려면 제가 볼 때는 현 지도부에 적극적 호응과 지원이 있지 않으면 그런 방식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진직의 반성부터 하고 넘어갔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뭐가 문제여서 혁신이라는 걸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되게 치열하게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은 이렇게 개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당신들이 무슨 전가의 보도를 쥐고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내린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식이 지금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영주 의원하고 송영길 의원 얘기하면서 이상민 의원을 껴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뭐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한 것들이 충정에 의해서 한 걸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의원이 얘기한 거는요. 의사결정에서 무시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려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송영길 의원이 지금 민주당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하면 송영길 의원이 또 민주당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혁신위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영주 의원권 외의 사례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적절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조상호 변호사님.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김영주 의원 외에 이상민 의원을 얘기한 거는 이상민 의원이 당 지도부의 생각과 다른 부분들을 얘기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출당이네 신당이네 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선 인사들에 대해서 그 행사에 참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냐. 그런 부분은 자제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네. 김정혁 의원님. 저는 뭐 그냥 명목은 당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관과 규율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몇몇 의원들을 끼워넣었어요. 송영길 전 대표를 끼워넣지만 당 소속도 아니신. 추미애 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1호 안으로 냈던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거 다 가결시키자 그랬더니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그거를 가결이 아니고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거 안 하겠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어요. 완전히 두 개가 천양지차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당에서 조사하겠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에서 후쿠시마 괴담을 계속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당이 도대체 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선별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약간의 위장술이 아닐까 죄송합니다만 약간의 위장술로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기강과 규율을 딱 잡아서 똘똘 뭉쳐야 된다. 왜 자꾸 이렇게 당이 시끄러워라는 것들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조상호 변호사님. 자꾸 괴담 괴담 하시고 가짜뉴스 가짜뉴스 하시는데 국민들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게 자꾸 괴담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무슨 우리가 가짜뉴스 가짜뉴스 하면서 무슨 원희룡 장관 얘기하셨는데 원희룡 장관 분명히 본인이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냐면 김건희 일가의 땅이 거기 있는 줄 알았다는 걸 내가 미리 알았다는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22년 10월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준호 의원의 질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 그 땅들을 정확히 적시하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받고 확인도 했습니다. 이제 본인 장관직 내려놓으시고 정치 그만하시고 집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같이 가정활동 열심히 하시든가 아니면 변호사 개업하셔서 변호사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괴담에 대해서 국민 건강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민주당이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2008년 광우병 시위가 터졌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국민 건강 외교 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 제가 그때 현장에서 사회부기자로 계속 있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우병이 완전히 허위사실로 밝혀졌을 때 이제 15년 지났는데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후쿠시마 괴담도 똑같을 거예요. 국민 건강을 앞세우면서 우리 수산물업자들 다 피 눈물 나게 만드는데 이게 방류가 시작되면 전 세계 환경단체들이 다 와서 그 오염 거기 방류된 물 조사할 겁니다. 수치가 얼마가 나오는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조용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는 또 그럴 거예요. 아니 그거 뭐 우리 국민들 건강 걱정에서 내가 얘기한 거지 뭐. 나라 전체를 다 뒤집어 놓고. 그러고 나서 그런 식으로 발뺌하는 거. 제가 경험했던 민주당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민주당의 혁신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로 번졌습니다. 일단 민주당 혁신위 얘기를 하던 중에 다시 좀 돌아보겠습니다. 혁신위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상일 위원님. 결국 혁신위가 하고 싶은 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의심을 받으면 안 되죠. 혁신위는 진짜 민주당만을 위해서 그리고 당원과 국민만을 위해서 이야기한다라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혁신위의 가장 중요한 기반 배경은 누구냐. 국민 지지예요. 국민 지지. 그러면 국민 지지를 위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 모든 일은요. 새로운 일이 없어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다 있었던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굴벽화에 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적혀 있다. 이런 얘기 하듯이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변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역사적 관점과 맥락을 다 평가를 먼저 하고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우리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를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혁신안을 내놔야 그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박수를 받고 그 힘으로 지도부도 압박하고 이럴 수 있는 건데 지금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듯한 느낌을 자꾸 보여주기 때문에 저러면 저렇게 구색 맞추다가 결국에는 지도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 아니야? 일종의 차도살인계로 활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심을 하루빨리 떨쳐버리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 중에 아까 두 분 말씀하는 중에 살짝 나온 게 개개인에 대한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송영길, 이상민 등등 김영주 의원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내부 총질 추미애는 또 왜 언급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추미애 전 장관, 저희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 이른바 내부 총질에 비슷한 공격성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언급이 안 됐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탕란이라고 있습니다. 탕란. 알을 맡긴다는 거죠. 뻐꾸기가 그렇게 합니다. 뻐꾸기, 뻐꾸기요.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서 남의 새는 그게 뻐꾸기 알인지 모르고 그걸 품어주죠. 품어주고 모이를 물어다 주는데 나중에 뻐꾸기 새끼가 훨씬 더 커서 자기 새끼를 다 잡아먹죠. 그리고 둥지를 차지하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포섭하려는 탕란 정치로 보여집니다. 저는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당을 만드는 겁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전방위적으로 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국 장관과 손을 잡지 않을까. 네. 지금 조홍천 의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민주당 안에서 정치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조국 전 장관과 손을 잡고 신당을 차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전망.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추메 전 장관에게는 자기 이익과 자기 정치만이 중요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게 지금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충분히 뭐라 그럴까 의외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사실은 그게 정치 금도상 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럼 무언가 거기에는 본인의 중대한 의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의사를 탁란 정치라고 조응천 의원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저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지금은요.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말씀들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이익과 정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신의 이익과 정치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지금 강성 지지층을 자기의 지지층으로 돌리는 시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상호 변호사님. 아니 뭐 저기 조공철 의원께서 정치적인 감각은 조금 떨어지신 것 같아요.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얼마 전에도 찾아뵙고 앞으로의 자기의 길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런 얘기도 기사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지금 굉장히 각을 세우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둘이 신당을 창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추미애 장관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어떤 소외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밝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무슨 내부총질 이런 걸로 그냥 단순화시켜서 해석하거나 얘기할 문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추미애 전 장관 관련해서 오늘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볼까요?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 미복귀했다는 의혹이었죠. 이 의혹 3년 만에 다시 수사를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당시에 복귀 없이 23일 동안 휴가를 받았다라고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승인을 해준 중령 등 관련자를 소환을 할 예정이다. 라는 건데. 장희찬 최고님. 혹시 추미애 전 장관의 요즘 이 독해진 발언들이 혹시 이런 영향도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의혹이 있었는데 그 당시 동부지검장이 덮었다. 그런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저희도 야당일 때부터 법사위에서 많이 했었고요. 다만 이 사건과 무관하게 추미애 전 장관은 원래 지금 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보여주는 추미애 전 장관의 일탈이라든가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를 자아내는 여러 가지 돌출 행동 등이 이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에요.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그렇고 이전에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과거에 무험미 결론이 났는데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면 그 자체가 또 검찰 입장에서도 분명한 부담이 될 겁니다. 재수사를 했는데 기소할 만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괴롭히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부에서 이걸 재수사를 할 만한 근거나 확신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유별날 사례는 아닌 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특검에서도 무죄 나왔던 거, 무혐의 나왔던 걸 또 10년이 더 지나서 다시 들여다보기도 했으니까. 이 과거 사회에 대해서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며 털고 가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지역신문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강원일보입니다. 20대 청년 연 6천 명씩 강원도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27년간 따져보니까 순유출이 16만 7천여 명, 그중에 여성이 8만 8천여 명, 한 1만 명 정도 더 많았다라는 건데요.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 부족이 원인이다 라는 아픈 기사입니다. 다음 볼까요? 충청권 지자체 기회발전특구 선재대응체제 가동. 말이 좀 어렵죠. 쏙쏙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10일, 오는 10일 균형발전특별법을 시행을 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의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게 기회발전특구인 건데 이 관련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럼 이 법이 시행될 때 충청권에서 뭔가 맞춤형으로 선재대응, 맞춤형 전략을 미리미리 좀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체제가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음 볼까요? 네, 부산일보입니다. 폭염, 폭우, 주말에 많은 비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7일, 8일, 오늘 내일 동남권에 최대 150mm 비가 온다라는 건데 만조 시간대에 침수 피해까지도 좀 우려가 된다. 네, 지금 불경. 일단 이 남쪽, 이 밑에 쪽 얘기가 계속 폭염, 폭우를 좀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많은 비가 예고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만반의 수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 저희가 주변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